그냥 드립치려고 그랬는데 진짜 뭐있어 여기 안에 야 앞으로 잡자 여보세요 파이어~~ 아니 잠깐만 생각을 좀 해봐 좀 야 죽어 안 죽나 이거 원래? 아니 우리가 졸래 약한건가? 어 잠깐만 얘는 지금 가렵지도 않은가봐 어 그냥 가는데? 아니 꼈다 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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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얘네도 안 죽나본데? 어? 얘네 어어 날라갔다 날라갔다 어디가? 어어 아 죽었네 야 근데 아무것도 안 피겨지는데? 잠깐만 여기 지금 악어 너무 많은데? 야 야 뭐야 살아있네 아직 살아있어 야 악어 뒤집어졌는데? 살았는데 뒤집어졌는데? 살았 있는데? 왔네 야 발 바둥바둥 가리는가 봐 졸라 귀여워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뀨우우 뭐 이러고 있네 뀨우우 이러고 있는데 지금? 얘 뭐야 얘를 아직 다 안 만들어줬나보다 빨리 도망가자 빨리 도망가자 오우 잠깐만 오로로로롸롸롸 여보세요 여보세요X2 오로로로 됐다 릴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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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 막 소리 나는게 나 때린것 같애 아 깜짝이야 아 나도 깜짝 놀랐어 자가가 있는지도 몰랐어 오우 앞에 날라진다 아 가방 만들라고 저거 가방은 모르긴 몰라도 뭐 하나 먹었는데 백 하나 뭐 하나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아 나중에 뭐 패치되면은 가죽 같은 거 쓰지 않겠어? 저런 거 옷보다는 뭔가 담는 용으로 쓸 수도 있지 아 이 게임도 거의 뭐 이제 뭐 동굴 많이 나오겠다 아 지금 너 저걸로 파우치 만들 수 있다구요? 어 잠깐만 언제 왔어 언제 아 지가 내 옆에 있다가 라이터의 무리부터 쎄네 저런 어이없는 얘 뭐였어 뭐야 얘네 한 발 도망갔는데? 여자 도망갔나 보다 그런가 보다 근데 꼭 도망갔다가 꼭 와요 얘네들은 꼭 와 부금도 있어 나 부금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여기서 아 근데 지금 방송에 부금 없어요 업데이트가 느려도 하는 게 좋지 조금이라도 있는 게 좋지 아예 업데이트가 없으면 그렇지 오 멧돼지다 멧돼지야 그러네 오이 나이스샷 아 멧돼지는 고기밖에 안 주네 가죽 오 잠깐만 하긴 뭐 멧돼지 가죽으로 뭘 하겠어 가죽이 아니라 살이지 뭐 토는 거 없네 어 이거 기판이다 나이스 뭐 만들 때 얘기해 나 기판 다섯 개나 있으니까 오케이 기판이랑 응 동전이랑 응 시계 시계 있어 그리고 바카스 바카스? 어 그 병같이 생긴 거 있잖아 응 있어 그거 넣으면 그거야 폭탄 아아 가만있어봐 이거랑 시계? 응 동전이 없네 너 그러네 집어치 아 물에 빠지면 또 아 잠깐만 여기 안에 뭐 만들었다 누가 뭐 오른쪽에 이거 봐봐 여기 어 맞네 여기 뭐 있어 다 부셔버려 그냥 다 부셔버려 그냥 이거 덧 아니야? 딱 봐도 덧인데 이? 반짝거리잖아 그리고 뭐 줄 있잖아 아 이거 올라갈 수 있어 이거 아아 그냥 올라가는 거구나 아 저건 템인가 보다 기판인데? 오오 떨어진다 아니 왜 떨어져 올라가다 올라가다 나 공 주웠어 위에 있는 거 어 핫바 있다 핫바 초코바 초코바랑 혼자서 올라갔다 오란 얘기 뭐야 버튼이 안 떠 아 왜 먹지를 못하니 있는데 이거 올라갈 때 이 버튼 누르지 않았어? 어 맞아 난 안 나와 왜? 몰라 이용하는 사람 있어서 그런가 아 이제 나오네 나도 저기 있는 거 중복되니까 먹을 수 있으니까 먹고 올게 어 초코바 먹으니까 어 피찬다 몰랐어? 아 아 아 아니 아니요 잠깐만 저 안 먹었어 업그레이드 스피어는 어떻게 하지? 나왔어 잠깐만 아 큰일났다 배고프다 뭔가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데 여보세요 어? 뭐 들려 지금 막아봐 알겠스 근데 막 안 오네 모르겠다 그거 창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뭘 어떻게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재료를 모르겠어 가자 불 붙여야겠다 나를 따르라 여기 휘두르면 왜 나무에 불이 안 붙을까 그 불 붙는 것도 진짜 아 미친 휘두르 야 휘두르니까 더 빨리 그러네 어 불이 없어지네 아 그래? 어 장난 아니다 진짜 더 빨리 저거 하나 보다 어 타나 보다 눈산에는 동그랗겠지 더 이상 갈 수 있는 길이 안 보이던데 이렇게 가보니까 아 여기구나 태같은거야 어? 나 다람쥐 잡아버렸어 토끼인 줄 알았네 어? 장난 아닌데 아 다람쥐는 저기 안돼 뜯는 게 안돼 여사기? 여사기가 뭐지 진짜 실수를 죽였다 아우 미안하다 토끼인 줄 알았다 여기 뭐 없는데 자기네 다람쥐 죽이다니 잡 그 그냥 잡아도 잡기 힘든 것 같아 인정 인정 내려가까? 저쩌서 한 바퀴 싱크홀 근처로 가야되는데 싱크홀 근처가 어디인지 까먹었어 잠깐만 어 야 나 논주민 집인데 여기 그러니까 우리 뭐 안 왔던 데가 어 안 왔던 데가 상자가 지금 남아있는 게 빠르게 파밍하고 가버리자 밤이니까 아싸리 빠르게 파밍하고 응 쫌다 쫌다 하루삼다 쫌다 뭐지? 아 물이구나 물 먹을 수 있구나 이게 배고프다고? 응 잠깐만 기다려봐 아니면 여기다 캠프파이 하나 만들어 그럼 내가 여기다가 내가 여기다 고기 구워줄게 아니 내가 내가 넣을게 고기 있어? 나도 구워 먹어야지 그러면 오늘 저기 갔다 왔어? 병원? 어 갔다 왔어 오전에 응 그거 하면은 추가 비용 줘? 어 주지 한 시간? 한 시간 갔다 오면 한 시간 정도 걸리니까 한 번 갔다 오면 만 오천 원이야 아 진짜? 응 그것밖에 안 줘? 응 세상에 주말에 출근시켜놓고 거의 형도 저건의 노비네 그렇지 응 너무 슬프다 어? 잠깐만 여기 뭐야 고기 먹었지? 여기 무슨 도마뱀 도마뱀 개 많아 어 그래? 어 도마뱀 미치게 많은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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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많아 어 그러네 잡을림 잡고 어 저기도 있다 아 저 원주민도 있다 저기 원주민 들어갔다 어 원주민 잡으러 가자 원주민 두 명 있다 여기 도마뱀 나 또 잡고 후후 뒤졌어? 아니다 그냥 지나가는데 여보세요 손은 눈보다 빠르지 와 개빨루 진짜 지금 두 번 벗겨야 되거든 가죽이랑 음식 동시에 아니 저기 뭐야 저 동시에 먹어야 되는데 먹는 속도 미쳤어 아니 여자야 왜 또 됐다 캐시 진짜 캐시도 있네 초코바가 없네 원래 보통 이런데 보면 초코바가 떨어져 있고 그런데 그러긴 해 그러긴 해 가자 조금 더 조금 더 여행해도 되겠다 오케이 잠깐만 위장복 만들어보고 또 나 위장복 많이 만들었다 개 추해 무슨 온몸에다가 무슨 밴드를 붙인 건가 저게 무슨 밴드를 휘감은 건가 ㅋㅋㅋㅋ 여러분들 솔직히 이거 너무 이상 진짜 좀 봐줘 봐 평 좀 해줘 봐 디테일 어떻게 생각해 저거 저게 뭐야 무슨 허리에다가 밴드를 두 개를 붙인 것 같아 살려면 이정도는 감아야지 이정도도 안하고 어떻게 살려 그래 응? 텍스처를 버리고 목숨을 취한다 나 그 나무는 왜 패고 있지? 그러게 말이다 나무가 안 넘어가는데 나무가 안 넘어가는데 아 뭐지? 아 넘어가네 어 다왔다 우리집 아닌가? 이거 이거 어 잠깐만 비 개 많이 와 비 엄청 많이 와 갑자기 빗소리 장난아니야 여기서 안오는데 그래? 저기 좀 비 소리 장난아니게 났는데 어 밑에 상자 또 있다 어 무지개 폈다 봤네 무지가 뜬거 보니까 비 오긴 왔나보다 그런거지 아까 비가 왔다니까 바닥도 다 젖었었다니까 야 멀리서 보니까 우리집 장난 아닌데 어 어 그러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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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좀 있어 보인다 어 있어 보인다 확실히 와 저기서 둘이 살거라고 생각도 안하겠다 진짜 자 트리하우스가 이쁘네 위에 있으니까 근데 이거 토템이 안 없어지지? 원래 토템 없어져야 정상인데? 좀 이상해 일단은 두고 고기 좀 넣어야겠다 응 고기 좀 넣고 어 잠깐만 내가 먹어버렸네 널라니까 먹었어 어 버튼이 어 아 깜짝이야 먹어야 살지 너도 그렇지 넣고 그리고 이거는 이거였던가? 조합을 합시다 또 두고 음 음 이거는 된거네 음 조합해야겠다 어 조합 좀 하고 이거야되고 폭탄 좀 만들고 아하 시계가 없어 시계? 시계 나 안에 있는데 아 넌 동전이 없잖아 그렇지 어 잠깐만 시계 착용할 수 있네 내가 떨어뜨려줄게 이게 되는 줄 모르겠다만 착용이 돼 안될텐데 아 도끼가 떨어지네 도끼 어디갔어? 다시 내가 먹어줬어 그래 나침반은 안돼 됐어 그냥 하면 되지 뭐 응 어쩔 수 없네 야 우리집에 초코바 엄청 많네 그렇지 나도 할 때마다 많이 넣어놨거든 테이프를 한개 더 만들어야겠다 이거 으흠 으흠 요거 저녁밥 먹고 할 생각 없어? 저녁밥 먹고 와 괜찮아 으흠 그러면은 저녁밥 먹고 하자 형 오케이 음 요거까지면 딱 짓고 음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저녁밥 먹읍시다 오케이 먹읍시다 예 예 깔끔하게 합시다 으흠 깔끔하게 자고 있어야겠다 으흠 아 밭에 필다고 했어야지 으흠